음악을 통해서 계속 변신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에게 지정해놨던 어떤 그런 형태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걸 깨고 싶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미진한 미지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 또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변신해보고 싶기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무언가로 음악을 통해서 계속 변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과학계 대표 재단 하면 카오스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름이면 카오스 콘서트가 열리죠. 7월 20일 토요일 날 콘서트 명이 바로 변신이라고 합니다. 때마침 저희 국화스텐도 변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난 무지개로 변신 변신 다시 또 달빛으로 변신 어디든 뜨고 지고 변신 참을 수 없어 무엇이든 변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카오스 콘서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10시 뉴스!